미국 샌디에그 권교에서 그라이더 순수건대회가 열렸습니다. 지금 그라이더를 띄우기 위해서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라이더는 동력을 가진 비행기와 꼭 같은 기본 조정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륙할 때나 나를 때는 자연의 힘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. 마침내 불어오는 훈훈한 바람을 타고 멋진 곡선을 그리는 이 그라이더들은 사너리에 충돌할 것 같습니다마는 살짝 피해서 다시 상승 조정사와 바람이 매력있는 공중쇼를 보여줍니다.